우리가 이전 시간에 MySQL Real Escape String을 이용해서 SQL 인젝션 공격을 막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예방접종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예방접종 맞으면서 그 병원균의 메카니즘까지 알 필요가 있나요? 몰라도 괜찮죠 하지만 병원군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한다면 여러분은 예방접종의 소중함,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공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빠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종의 옵션으로 구경하시라고 SQL 인젝션 공격의 위험성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떤 기호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좀 살펴볼게요 우선 SQL문은 주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석에 의해서 처리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무시합니다 예를 들면 대시 대시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워야 됩니다 셀렉트 별표 from topic 이라고 하고 세미콜론 엔터를 치면 아무리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? 여기 있는 이 기호가 이 기호 뒤에 따라오는 이 행을 무시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메모나 어떤 특정한 SQL문을 비활성화 시킬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지워서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런 예제에서는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? 티켓 예매 또는 선착순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어떤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행이 들어올 때 언제 데이터가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? 그래서 우리의 코드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서트를 할 때 now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갖고 있는 함수를 이용했어요 저렇게 되면 서버의 시간을 우리가 입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now를 SQL 인젝션 공격을 이용하면 얘를 다른 값으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위적이지만 mysqli-query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되고요 이 중간에다 멀티라고 하는 조금 다른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mysqli-multi-query는 여기 들어오는 SQL문을 복수의 SQL을 실행시켜주는 편리한 기능이에요 하지만 보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sql-mult만을 실행해주는 mysqli-query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복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select-from-topic semicolon select-from-topic where id는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 semicolon이라는 SQL의 끝을 의미하는 기호로 인해서 두 개의 SQL문이 실행되는 거죠 이게 복수의 SQL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여기서 die, php에서 die는 이 인자로 들어온 저 값을 출력하면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멈춰버려요 그럼 얘는 실행이 안됩니다 자, creat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헤헤 하하 라고 하고 sub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SQL이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이 SQL을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작하면 될까요? 얘를 여기다 한번 가져와 볼까요? 이건 그냥 실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코드를 보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,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가,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 정보를 이렇게 변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한 줄 더 쓰고요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이 하하에다가 이런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하하 따옴표를 한번 더 입력합니다 이 따옴표는 사용자가 입력한 거예요 하하 따옴표 입력하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적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했다고 2018년 1월 1일 그리고 그리고 0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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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다음표 여기도 다음표 그리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하고 대시 대시 한 칸 띄우고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네 SQM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문자로 인식하겠죠 여기 있는 거 SQM 문으로 인식하고 어디까지요? 세미콜론이 나오는 데까지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주석이기 때문에 얘는 없는 셈 침단 말이에요 자, 그거를 우리가 해커가 돼가지고 여기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, 여기에서 하하 뒤에 나오는 하하에서 이렇게 colon을 하는 거예요 다운표를 하는 겁니다 다운표, colon이 아니라 그 다음에 컴마 자기가 조작하고 싶은 시간을 적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 주석 한 칸 띄우고까지 그리고 서브밋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지워볼게요 서브밋 보시면 이런 코드가 나오죠 여기 코드를 보시면 지금 우리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 다운표 앞에 슬래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얘 덕분이에요 얘를 지워버립니다 다시 리로도 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되거든요 하하 다운표 이렇게 이렇게 자,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? 자 continue 성공했습니다 돌아가기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들여다보면 보시는 것처럼 헤헤헤헤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새치기를 한 것이죠 남들은 2월달로 돼 있는데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mysql i real escape string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? 이렇게 해서 서브밋을 하게 되면 SQL 문도 화면에 출력해 봅시다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따옴표 앞에 역 슬래시가 붙거든요 역 슬래시가 붙으면 이 따옴표는 SQL에서 문자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구분자가 아닌 그냥 문자로 인식돼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하 따옴표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저 데이터는 공격의 의도가 있었지만 공격의 의도가 있었던 저 코드가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유입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설명은 안 드릴 거지만 이걸 잘 조작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다른 타이브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때 루트, 관리자의 권한으로 들어왔거든요 관리자는 뭘 할 수 있냐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저들에 대한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유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SQL 인젝션 공격을 이용해서 새로운 유저를 만들고 그 새로운 유저에게 슈퍼 유저의 권한을 주면 그 공격자는 슈퍼 유저가 돼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결과죠 그리고 SQL 서버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운영체제를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고 있는 서버 컴퓨터를 점령할 수도 있게 돼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예방주사인데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우리 큰일 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멀티 쿼리라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SQL 문을 쪼개서 공격하는 것이 중요한 공격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MySQL iQuery를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불신해야 돼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GetPost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은 다 불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왜 SQL 인젝션 공격이 위험하고 또 MySQL Real Escape String을 통해서 그런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차차로 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또 보안 솔루션과 같은 것들을 앞단에 배치하는 걸 통해서 이런 문제로부터 자신의 시스템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데이터를 패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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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